안녕하세요, 장신영. 강영준입니다. 밥 뭐 먹을래, 아침? 정오 먹이고 내가 할게. 방송 나간 뒤로 좀 신경 쓴다? 아이, 그거 내가 잘해주고 있지 않았어. 오늘도 좀 해볼래? 오늘 아빠랑 수학 들어갈까? 이거 어려운데? 내려와, 내려와. 왜 그래, 오늘? 어디가? 우리 마지막은 우리 한 $%&을 한 번 만자뽀면. 이것만 자기가 하고 오면 안 돼? 무슨 소리야? 야, 난리도 아니구나, 난리도 나아. 너무한 거 아니네, 이거? 나한테 화내는 거야? 사람은 단계가 있잖아, 단계.